퇴직 신청을 하지 않으면 인사이동 조치, 그리고 구조조정을 하겠다. 그러니까 사실상 해고한다. 이런 의미로서 이용이 되거든요. 표현은 희망퇴직이다. 그렇게 쓰고는 있지만 결국은 노동자를 길거리로 내몰기 쉽게 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절망퇴직이다. 카로텔 사측은 동종업계보다 월등한 조건에 퇴직 위로금을 지급하겠다. 그렇게 직원들에게 공지했는데요. 그런데 호텔 등 서비스업계의 기본급이 터무니없이 적은 상황이라고 하고요. 그런 상황에서 월 기본급을 기준으로 해서 20개월을 잡는 건 그렇게 월등한 조건이라 보기 어렵다고 합니다. 자발적 퇴직을 신청하면 회사가 주는 퇴직 위로금이 창업 등을 통해서 생계를 꼬려가기 위한 기초자금으로는 부족하다. 매각이 불가피하다면 매각 금액의 일부를 열심히 일해온 노동자와 나눠야 한다. 그런 목소리를 내기도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해군기지가 벌써 10년이 됐군요. 네, 그렇습니다. 주민들의 강력한 반대에도 불구하고 추진한 제주 해군기지. 해군기지 명칭을 민군복합형 관광미양이다. 관광미양이라고까지 바꿔가면서 이렇게 추진을 해왔는데요. 관광미양은커녕 말 그대로 해군기지로 남아있는 상황입니다. 아름다운 마을 하나하나 그 풍경을 잃어가고 있는데요. 이런 생각이 듭니다. 다음은 어느 마을 차례일까. 네, 키워드 뉴스 시간입니다. 오늘은 제주 투데이의 김재훈 기자와 함께하도록 하죠. 김재훈 기자,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헤어스타일이 날로 멋있어지십니다. 미용실에 못 가다 보니까요. 미용실에 못 가니까 더 멋있어지는 겁니까? 참고로 저희 라디오 제주시대와 제주투데이가 함께하고 있는 키워드 뉴스는 유튜브에서도 검색을 하시면 찾아보실 수가 있습니다. 저희가 다음 날 다시 보기 서비스를 올려드리고 있고요. 김재훈 기자의 헤어스타일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오늘의 첫 번째 키워드 살펴보도록 하죠. 절망 퇴직입니다. 아, 절망 퇴직이요? 네. 보통 희망 퇴직, 명예 퇴직 이 얘기들 하는데 저는 말장난이라고 생각합니다만 그것도. 그런데 한 발 더 나갔네요. 절망 퇴직이요? 네. 절망의 반대말 희망인데요. 희망의 반대말 절망이고요. 희망, 긍정적인 단어잖습니까? 그런데 퇴직이라는 말과 결합하면 희망 퇴직 이렇게 불리는데요. 노동자가 퇴직을 신청하도록 하는 것을 말하는데요. 부정적인 어감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퇴직 신청을 하지 않으면 인사이동 조치 그리고 구조조정을 하겠다. 그러니까 사실상 해고한다. 이런 의미로서 이용이 되거든요. 그렇죠. 표현은 희망 퇴직이다. 그렇게 쓰고는 있지만 결국은 노동자를 길거리로 내몰기 쉽게 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절망 퇴직이다. 노동계에서 그런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초창기에 명예 퇴직이라는 말 많이 썼던 것 같습니다. IMF가 오고 우리나라에서 명예 퇴직이라는 말들이 슬슬 나오기 시작했었고 말씀하신 대로 어감 문제가 좀 있다 보니까 요즘에 희망 퇴직이니 이런 말들도 많이 갖다 붙이는데 사실 선진화 비슷한 거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절망 퇴직 얘기하시는 거 보니까 우리 제주 안에서의 이야기라면 제주 칼호텔 말씀하시는 것 같네요. 네. 그렇습니다. 많은 분들 관심 갖고 계신 그런 사안일 텐데요. 제주 칼호텔 8일까지 그러니까 오늘까지 자발적 퇴직 신청 기한을 잡고 있습니다. 이른바 희망 퇴직 그러니까 이 자발적 퇴직 신청을 오늘까지 받았는데요. 칼호텔 사측은 동종업계보다 월등한 조건에 퇴직 위로금을 지급하겠다. 그렇게 직원들에게 공지했는데요. 일괄적으로 이걸 적용을 하는데 3년차에서 19년차 직원까지 일괄적으로 위로금 5천만 원 선을 책정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런데 오늘까지였습니까? 네. 신청 기한이 오늘까지였습니다. 그런데 이 과정에서 내용, 관련 내용 그리고 일정을 호텔 노동자 측과 제대로 협의도 안 하고 일방적으로 추진하고 있어서 노사 간의 갈등 요인이 되고 있습니다. 이게 아무래도 글쎄요. 노동자들은 고용이 돼 있는 상태인 거고. 사측이 노동자들을 고용하고 사용하는 구조다 보니까 이런 일들이 벌어지기도 하죠. 네. 사람을 부리는 일을 두고 사용이다, 사용한다 그런 말을 쓰고 있고요. 좀 불편하게 들리는 부분도 있는데 법적으로도 그렇게 명시하고 있습니다. 근로기준법을 보면 노동자는 근로자로 쓰고 있고요. 노동자를 고용하는 대상은 사용자라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여하튼 이 칼호텔 네트워크 사용자 측은 위로금과 자발적 퇴직 신청 날짜를 일방적으로 결정했고요. 사용자가 곧 주인이다 라는 생각 갖고 계신 분들은 이런 사안을 결정하는 게 사측. 그러니까 사용자 마음대로 해도 되는 거 아니냐. 그렇게 생각하는 분들도 아마 계시지 않을까 싶긴 합니다. 생각은 차이가 있는 거니까. 그렇죠. 사실 저도 mbc에서 사용을 하고 있죠. 지금 법적인 용어니까 어감은 좀 둘째치고 우리나라 같이 재벌이란 말이 영어사전에도 등록이 돼 있는 고유명사가 됐는데 재벌 체제하에서 또 이런 태도들이 유독 많이 일어나서 많은 비판을 받기도 하는데 지금 말씀하시니까 기억나는 장면들이 여러 가지가 있긴 합니다. 대안항공 관련해서도 떠오르는 부분 많죠. 사실. 사용자가 곧 주인이다. 그런 인식 갖고 계신 분들 보면 또 노동자가 회사의 주인의식을 가지고 일해야 한다. 그렇게 또 말씀하시는 분들 많거든요. 노동자가 가져야 할 주인의식이라는 건 뭘까. 이 부분 또 생각해 보게 되는데요. 시키는 대로 사용자가 시키는 대로 일 잘하는 게 주인의식을 갖는 걸까 싶기도 하고요. 하지만 이 회사의 미래를 함께 걱정하면서 가꾸고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해서 서로 함께 논의하는 구조. 이런 구조를 사용자가 사용자와 노동자가 이런 구조를 만들어 가야 한다. 그런 인식을 갖고 또 노력해야 이 노동자가 주인의식을 갖고 일할 수 있는 최소한의 여건이 조성되는 것은 또 아닐까도 싶습니다. 굉장히 이상적인 얘기하셨어요. 사실. 지금 우리 현실에서. 그런데 그런 구조가 갖추어진 회사가 찾아보기는 좀 어렵죠. 네. 굉장히 드뭅니다. 정말 많이 드물고요. 그래서 이제 여러 가지 형태, 협동조합이나 그런 형태의 구조의 회사 형태가 나오고도 있고요. 다시 제주 칼호텔 얘기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사측은 근무 연차에 상관없이 희망퇴직 신청자에게 기본급 20개월분의 퇴직 위로금을 지급한다는 희망퇴직 안내문을 전 직원에게 발송했었습니다. 과정에 이제 대화는 없었다는 말씀을 하셨고 저는 아까 조금 이게 잘 와닿지 않았던 부분이 있었는데 아까 3년차에서 19년차 직원까지 일괄적으로 위로금을 지급한다고 하셨잖아요. 연차 관계없이 동일하게 다 지급을 하는 겁니까? 네. 그렇습니다. 3년차에서 아까 말씀드린 19년차까지요. 이렇게 지급을 하기로 사측은 결정을 한 모양입니다. 칼호텔 네트워크는 지난 2월 4일에 매각 결정을 직원들에게 통보한 이후에 4차례 노사 협의를 진행했는데요. 2주 전에 이 자리에서 말씀드렸는데요. 마지막 협의 당시 노조 측은 회사 경영 상황을 제대로 파악할 수 있는 자료를 달라. 그것을 보고서 우리가 좀 같이 의논도 하고 협의도 하자. 전 안 줄 거라고 얘기했었는데. 네. 그 자료를 보고서 노사 협의를 다시 진행하겠다 했는데요. 그 5차 노사 협의 일자가 10일이었습니다. 계획했던. 내일 모레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사측은 노사 협의 직전인 이틀 전인 오늘 자발적 퇴직 신청을 완료 처리해버린 거죠. 네. 노조 측은 노사 협의를 하기로 하고서 사측이 일방적으로 노동자들을 자발적 퇴직으로 몰아가고 있다. 그렇게 비판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래서 협의가 내일 모레 또 제대로 될 수 있을까. 그런 상황인데요. 그리고 카루텔은 도급 운영하는 업체. 카루텔을 도급 운영하는 업체가 항공종합서비스라는 업체입니다. 지난 3일 언론에 보도자를 냈는데요. 동종업계보다 월등한 조건으로 희망 퇴직을 실시한다면서 회사 창사 이래에 최고 수준의 위리급을 지급한다. 그렇게 홍보를 했습니다. 자사에 2006년 구조조정 당시 18개월분을 지급했는데 그거와 비교하면 2개월분이 늘어났다는 겁니다. 대화를 하는 날짜를 정해놨는데 그 날짜보다 앞서서 자발적 퇴직 일자를 정해놓고 그때까지 시한을 박아서 진행을 하고 이런 부분들이 과연 대화 의지가 있었느냐와 관련된 부분이 될 것이고. 지금 노동자들께서는 회사에서 나가야 되는 상황에서 받게 되는 위로금 형태입니다. 이게 많다 적다 이 얘기를 하는 것도 사실은 좀 연구스럽긴 한데 기본급의 20개월분을 위로금으로 지급한다. 이거는 어떻습니까? 적정 규모라고 볼 수 있나요? 김재강 노무사에 따르면 회사가 제시한 이 20개월분을 위로금으로 지급하는 게 적지 않은 금액이긴 하다고 합니다. 그런데 호텔 등 서비스업계의 기본급이 터무니없이 적은 상황이라고 하고요. 그런 상황에서 월 기본급을 기준으로 해서 20개월을 잡는 건 그렇게 월등한 조건이라 보기 어렵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20개월 그것을 기준으로 하는 건 그렇게 악조건은 아닌데. 기본급 자체가 낮은 상황이다. 그런 지적인 거죠. 그러니까 대한민국의 구조 자체가 좀 잘못되어 있다는 얘기들이 많이 나오는 것이 기본급을 최대한 낮게 잡아놓고 임금 인상분이나 이런 것들은 수당이라든가 다른 보너스 형태로 해서 주기 때문에 구조적으로 문제들이 많이 있는데 지금 이 경우에도 개월수로 보면 많은 것 같지만 낮게 책정되어 있는 기본급을 기준으로 삼았으니까 이게 좀 좋은 조건이라고 보기는 어렵다는 말씀을 하신 것 같고 그러면 제주칼호텔의 기본급은 얼마나 됩니까? 노조에 따르면 제주칼호텔에서 15년 근속한 A씨의 기본급은 170만 원 정도라고 합니다. 올해 최저임금이 월 191만 4440원인데요. 최저임금의 20만 원 정도가 못 미치는 금액인 거죠. 제주칼호텔 매각 결정으로 인해서 노동자들의 여건 어떻게 처를 받고 있었는지 이런 여건도 드러나고 있는데요. 그런 상황입니다. 아니 그런데 그 말씀대로 하면 이거 불법인 상황 아닙니까? 기본급이 최저임금에 못 미쳤다는 얘기예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여러 가지 어떤 상여금이나 그런 것으로 대처를 했던 거죠. 그런데 사측도 이게 좀 걸렸던 것 같습니다. 지금 같은 경우 아까 말씀드린 20개월분을 그러니까 기본급에 따라서 집출을 하는 게 아니라 연차에 상관없이 기본급을 207만 원으로 일괄 산정해서 퇴직 위로금을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3년 차부터 19년 차까지 약 4,968만 원을 받게 되는데 여기에 이제 법정 퇴직금을 연차에 따라서 다들 지급을 받게 되겠죠. 또 별도로요. 칼호텔 측은 자발적 퇴직 조건이 업계 최고다 이렇게 지금 말을 하고 있잖아요. 이것도 맞습니까? 팩트 체크 한번 해볼까요? 네. 이 자발적 퇴직 조건과 함께 또 다른 상황도 검토를 해보면요. 제주투데이 박소희 기자의 취재에 따르면 부동산 개발업체의 매각을 결정한 힐튼 호텔은 노동자와의 상생안을 도출한 것으로 파악이 됐습니다. 이 힐튼 호텔 측이 제주칼과 다른 점을 보면 매각사, 인수사 그리고 노동조합 3자 대표단이 협의를 진행했고요. 주상복합단지 개발 완료 후에 고용 승계를 위해 호텔 개치를 짓기로도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고용을 또 이어가겠다는 거죠. 고용 형태는 정규직으로 급여는 인수하는 그 회사의 내규에 따르기로 했고요. 고용 보장 대신에 퇴사를 희망하는 노동자를 위해서 보상안도 따로 또 마련했습니다. 퇴직금과 추가 지원금 지급 기준도 마련을 했고요. 이거 다 협의를 해서 마련을 한 겁니다. 제주칼호텔처럼 자발적 퇴직을 일방적으로 몰아붙이지 않고 노사 그리고 인수사가 함께 이렇게 협의를 했습니다. 이게 칼호텔 노조에서 계속 주장을 해왔던 바잖아요. 비슷한 방식으로 좀 하자라는 얘기들도 했었고 대화 좀 하자고 했었는데 꽤 잘 안됐던 부분이고. 그런데 이제 희망퇴직, 글쎄요. 자발적인 퇴직 신청, 이거 자발적인지는 않는데 어쨌거나 퇴직 신청을 해야 됐고 쉽지도 않은 상황인데 앞날을 좀 빠르게 결정해야 되는 그런 부분이 있네요. 네, 그렇습니다. 노동자 입장에서 보자면 바로 몇 달 사이에 회사 팔 거예요. 이제 희망퇴직 하세요. 이런 상황이거든요. 안정된 미래를 꿈꾸면서 제주칼호텔에 입사를 하고 그 위에 결혼도 하고 아기도 낳고 대출도 받아서 집도 사고 했는데 갑자기 게다가 모든 업계가 오려는 이 코로나19 상황에서 이제 회사에서 나가라고 하면 거기에다가 선뜻 네, 알겠습니다. 라고 결정하는 것 누구든 쉽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노동자뿐 아니라, 일하는 노동자뿐 아니라 그들이 부양하는 가족들의 삶도 걸려있는 문제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사용자와 노동자 측이 충분히 대화를 하고 상세한 관을 마련할 필요가 있는데요. 제주칼호텔에서는 아직 그게 잘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모습입니다. 우리나라가 이제 고용 유연성이 없기 때문에, 노동 유연성이 없기 때문에 경제적으로 문제가 있다는 지적을 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신데 사실 유연성을 따지기 전에 그러면 퇴직하고 나서 또 쉽게 다른 일자리를 잡을 수 있는가 그 문제에 대해서는 또 한마디를 안 하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자, 뭐 글쎄요. 경력 있는 분들은 재취업하기가 글쎄요. 경력이 있다 해도 지금 상황이 쉽지 않을 수도 있고 좀 어려운 상황에 처했는데 몇 분 정도가 희망퇴직을 신청했습니까? 네, 노조 측은 어제 기준으로 희망퇴직을 신청한 노동자를 약 80명 정도로 보고 있는데요. 사측은 정규직 191명 가운데 191명 가운데 50%만 남기겠다는 그런 방침입니다. 만약 희망퇴직자가 더 나오지 않는다면 16명가량은 구조조정 대상이 되고요. 비정규직, 도급계약은 90여 명인데요. 희망퇴직 대상도 아닙니다. 이번에는 위로금 받을 수 없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별도로 또 제주 카루텔 카지노 종사자도 수십 명이 지금 있습니다. 아까 구조조정 대상이 되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비정규직 문제는 어떻게 되는 건가요? 퇴직 위로금을 사실상 퇴직 위로금 받지 못하고 회사를 떠나는 상황에 내몰리게 됩니다. 퇴직한다 해도 재취업해서 경력을 이어가기 쉽지 않을 거다 그렇게 걱정하는 분들 많이 계시고요. 나이가 좀 있는 경력자들은 창업으로 내몰리는 경우 많거든요. 이런 상황이 보면 특히 우리 IMF 구조조정으로 한국의 치킨집이 급증을 했거든요. 요즘은 또 카페로 또 많이 몰리는 경향도 있는데요. 퇴직 위로금과 퇴직금을 받아서 이 시국에 창업을 한다고 앞날이 그리 낙관적이지는 않다. 그런 우려 나오고 있고요. 그리고 퇴직 위로금과 퇴직금이 창업비용으로 그다지 넉넉하지 않다. 그러한 노동자 측 주장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주 관광서비스노조 카루텔지부 서승환 지부장은 자발적 퇴직을 신청하면 회사가 주는 퇴직 위로금이 창업 등을 통해서 생계를 꾸려가기 위한 기초자금으로는 부족하다. 매각이 불가피하다면 매각 금액의 일부를 열심히 일해온 노동자와 나눠야 한다. 그런 목소리를 내기도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시간이 많지는 않는데 두 번째 키워드도 살펴보도록 하죠. 10년의 상처, 해군기지입니다. 해군기지가 벌써 10년이 됐군요. 네, 그렇습니다. 주민들의 강력한 반대에도 불구하고 추진한 제주 해군기지. 해군기지 명칭을 민군복합형 관광미항이다. 관광미항이라고까지 바꿔가면서 이렇게 추진을 해왔는데요. 관광미항은커녕 말 그대로 해군기지로 남아있는 상황입니다. 정부가 지금 10년 전에 강력한 반대에도 불구하고 공사를 강행을 했죠. 그 갈등은 지금도 계속 봉합이 안 되고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파괴된 강정마을 공동체의 모습, 이 모습을 보면서 정부가 좀 반성도 하고 그런 상황이죠. 대통령도 사과를 했고요. 앞으로 정부가 국책사업을 추진할 때 반면교사로 삼을 필요가 있습니다. 국가폭력이 발생하고 농사 짓고 살던 주민들이 경찰에 끌려가고 이런 일, 다시는 일어나서는 안 되는 일인데요. 제주 지역에서도 앞으로 국책사업을 준비하거든요. 제2공항도 있고요. 제주신항만, 건설산업 등 국책사업 논란입니다. 국토부가 알아서 할 거니까 따라주시오가 아니라 국토부가 주민 그리고 도민과 함께 의논하고 할지 말지 어떻게 할지 고민하고 또 방향을 모색해 나가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 게 안 되면 사실 막대한 사회적 비용을 치를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사회적 비용이라는 게 사회 갈등으로 인한 여러 가지 유무형의 피해를 말하는 거거든요. 파괴된 자연의 가치는 어떻게 책정하고 또 있는 그대로의 마을을 바라면서 목소리를 높이다가 경찰에 끌려간 농부, 주민들의 심적 고통을 어떻게 책정할 수 있을까 싶습니다. 특히 공동체 파괴로 인해서 서로 손가락질을 하고 욕하게 된 그런 주민들의 관계, 그 관계성의 파괴 이것도 어떻게 책정할까 싶고요. 돈으로 환산할 수가 없는 부분인데 어쨌거나 해결을 이제 돈으로 환산해서 회복을 하겠다. 공동체 회복 사업도 추진하고 있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막대한 예산을 투입해서 이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요. 1조 원 가까운 금액이다 그렇게 얘기도 하고 있고 그런데 강정마을 해군기지 반대 주민의 측은 예산 뻥특이다 그렇게 비판하고 있고요. 여튼 막대한 예산이 투입됩니다. 물론 이 안에서도 마을 안에서도 이제 서로 좀 다른 얘기들을 하긴 합니다만 사업 내용에 대한 비판이 있더라고요. 네, 몇 가지가 있는데요. 일단 크루즈 사업. 민간 복합형 관광미항이다. 크루즈항으로 발전시키겠다. 그런 구상으로 크루즈 저반시설, 크루즈 터미널 등을 만들고 부대 시설도 채워넣는데요. 지금까지 4년 동안 딱 두 대 들어왔습니다. 앞으로 잘 될 수 있을 것인가 그런 문제, 항로 문제 또 있거든요. 그런 문제도 또 지적도 나오고 있고요. 또 강정 생태체험관을 짓겠다. 이게 또 도마 위에 올랐었는데요. 생각해보면 개념 자체가 좀 의아한 부분이 있습니다. 따지고 보면 해군기지를 짓기 위해서 자연을 파괴한 상태에서 생태체험을 할 수 있는 또 콘크리트 인위적인 시설을 조성을 하고서 거기서 생태체험을 하도록 한다는 건데요. 좀 아이러니하기도 하고 다소 좀 비겁한 그런 사업도 아닌가. 개인적으로는 그런 생각도 좀 듭니다. 자연이 가장 훌륭한 생태체험장인데 여기다 또 인위적인 시설을 만들어서 체험장을 만든다는 것이 좀 아이러니하다. 그 말씀이신 거죠. 그 위에다 거기서 또 사실상 그게 해군기지 전망대다. 그런 지적을 강상민 제주도 의원이 문제를 또 제기했었고요. 어쨌거나 주민 갈등을 다시 또 야기하는 일이 될 수도 있고 국가폭력을 당한 분들을 위한 어떤 사업을 하고 있느냐. 그 고민은 계속해야 된다라는 말씀으로 들리네요. 네네. 그렇습니다. 건물들이 나지막하고 평화롭던 강정마을인데요. 여러 건물들 우후죽순 드러나기 시작했습니다. 봄 되면 이 강정마을 굉장히 예쁘거든요. 벚꽃이 굉장히 예쁘게 핍니다. 그런데 이제 강정마을 풍경이 빠르게 변해가고 있는 게 확연히 느껴지고요. 아름다운 마을 하나하나 그 풍경을 잃어가고 있는데요. 이런 생각이 듭니다. 다음은 어느 마을 차례일까. 알겠습니다. 맨날 반면 교사 얘기합니다마는 정말 배워야 될 부분이 많이 있긴 합니다. 오늘 이야기 여기서 마치도록 하죠. 키워드 뉴스 김재웅 기자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